신우씨 신우씨입니다 신나는 여행위원회 평가에 연기의wie이 신나는 여행위원회 신나는 여행위원회 신나는 여행위원회 신나는 여행위원회 애교 포즈 한 번 가도 될까요? 어우 네 어우 제가 맘이 다 녹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스마에서 배순경 역할을 맡은 신우입니다 무지개방 해충소 승병이고요 동찰로서의 사명감보다는 본인의 안락함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신념이고요 서은지리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그러면서 어쩌다보니 민중의 집탕이 역할까지 하게 되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정말 존경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비오니퍼로서 무대에서 보여드렸던 모습뿐만 아니라 또 미스마라는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서도 더욱더 좋은 모습을 많이 더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미스마라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스마라 제작발표회가 나왔습니다 오늘 미스마라 제작발표회가 나왔습니다 오늘 미스마라 제작발표회가 나왔습니다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8월 시작했을 때부터 찍었는데 한참 더울 때부터요. 벌써 첫방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직 감회가 새롭네요. 드라마 또 오랜만인데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떨려요. 저의 배순경은, 신우의 배순경은 어떨까요? 뭔가 저 맨 처음에 순박한 느낌인데 조금 능글맞은? 그런 친구를 생각했었는데 너는 약간 좀 더 상큼해지면 딱 하셔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스마에서는 제가 좀 상큼함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상큼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나와야 해요. 반하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드라마로서 인사를 드리고 저도 많이 긴장이 되긴 하지만 우리 바라분들도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바라분들께서 본방사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스마 많이 기대해주시고 신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죠? 안녕? 안녕?